한국국토정보공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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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019년 3월 2일 기포 시장 정화영 우리 김포에서는 3월 22일부터 29일까지 월꽃두나리장터, 양촌오라리장터, 곤촌시공리를 비롯 북변동과 감정동, 화성 등 전 지역에서 1만 5천여 명의 주민들이 만세소리가 울려퍼졌습니다. 제가 선청을 하면 큰소리로 만세를 외쳐주시기 바랍니다. 대한독립 만세! 민족통일 만세! 김포발전 만세! 민족통일 만세! 화이팅! 화이팅! 아리랑 아리랑 바람이 아리랑 고개로 고고한 날 아리랑 강렬